이 백조는 온갖 무새들의, 여기도 무새요. 잡새무새의 백조들, 백조들, 그러니까 여러 새들을 점고 드리는 것이요. 강남 두견이 거시기 뭐야, 새 중에서는 제일 임금새요. 강남 두견이 임금새라 백조들의 점고를 다 받아야 할 거다니요. 나갔던 철새들이 들어왔나 보는 거 아니요.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재비.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부러진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부러진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부러진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고구만 곧 채워 올려요 전동거리고 전동거리고 그다다까지 편하네 전동거리고만 전동거리 곧 들어와 곧 들어와 곧 들어와 싸납게 높이 날렵하게 한 박자 사이 태우고 빨리 내려와야 돼 전동거리 곧 들어와 시작 전동거리 곧 들어와 예 손님 Cave 전동거리 곧 들어와 예 1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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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마까지 가는 거야 전동거리 곧 들어와 헛 들어가 예 대비장수 호령을 허대 3번쯤에 하나 둘 하나 둘 대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공통하지가 존노 너는 왜 다리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이게 어려운거에요 이게 소리라 이제까지 반소리를 지대로 들어가는게 이런데거든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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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 흘러내려 전노 미끄러내려 전노 그렇죠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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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흘러내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야되요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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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통가지가졌노 그렇죠 흘러내리는 소리가 다 나야되요 국악에서는 미분음 흘러내리는거 흘러내리는거 굴러내리는거 중간 과정소리가 다 날것은 나야되고 그게 빨리 초급하게 가서 팍 음을 했다가 팍 하기도 하고 이러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생각하면 안돼요 여긴 다 해줘야되요 저거에 쫓겨먹고 흥 올무채비가 들어온다 흥 올무채비가 들어온다 흥 올무채비가 흥 올무채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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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흥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그렇죠 박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박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어머나 와 여기 명창 있네 박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박흥 모재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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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세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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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ری가 떨어진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봉통가지가 줘서 봉통가지가 줘서 전동거리 곧 들어와 전동거리 곧 들어와 전동거리 곧 들어와 예 제비장수 오령을 허대 전동거리 곧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내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 너는 내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 너는 내 다리가 봉통가지가 줘 자 오늘로 여기까지 할께요 흥... 봉통중 제비가 들어온다 봉통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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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홍보재비가 다리가 다쳐서 기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홍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턱많이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대비장수 고령을 거대. 너는 왜 다리가 봉턱많이 가져는. 홍보재비였자고 됐어. 소조가 아리리다. 소조가 아리리다. 빨리 초성을 낙아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라. 꼭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풀었어. 거기 죽게 되었던디. 오진 홍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떻게 하면 은혜로를 갚수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아까 대본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해야되는데. 허리가 여기 아프니까. 풀어져 그게 안되는거야. 미끄러져. 풀어져. 풀어져. 어차피 죽게 되었던디. 어차피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차피 어차피 흥보면 은혜로를 갚수리까. 내 말을 덕분에 통쳐보아. 이렇게 되는것이예요. 그니깐 요것이. 슴승한 듯 하면서 장가락이 많지않고. 이렇게 가는 소리요. 그니깐 발짝지그러게 하는 소리가 아니니깐. 하여튼 너무하고 슴승한 그런 노래에요.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목이 있는 국제라. 산말로 듣고 쓰면 한마디로 청하해. 그냥 구질구질하지가 안보여. 너무 깨끗해. 오염이 안되고 진짜 좋아. 청정해주세요. 방옥주 선생님 판본이 확실한게. 전노. 전노. 경상도 바디가 있잖아. 너는 왜 다리가 동동가지가 전노. 그렇게 해봐. 뭐하노. 경상도잖아. 뭐하노. 와 경상도. 약간 그 경상도 맛이 나자네. 눈소리에서. 빼보소. 많아. 자 들어갑니다. 부미 선산 출신이거든.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와 여기 명창이 나오셨어. 강명창이 나오셨어. 조종지 망제라. 진짜 왜 그렇게 잘해. 전... 약간... 이게 흥분이 놀 Already. 흥분이 놀으니. 흥분이. 흥분이었어. 하uro. 강남, 두견은.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보름잼이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잼이나오 말리 조사 나갔던 흥모재비 말리 조사 나갔던 흥모재비 흥모재비가 들어온다 흥모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모재비가 들어온다 흥모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부러진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전동거리 거들어와 예 전동거리 거들어와 예 제비 장수 보령을 허대 제비 장수 보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져 전동거리 거들어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져 전동거리 거들어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져 전동거리 거들어와 중거리 거들어와 극모재비 어딨어완어되 극모재비 어딨어완어되 극모재비 뒷어완어되 극모재비 얻어완어되 소조가하게니다 소 노가하게니다 극모재비가 들어온다 그룹모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모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모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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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진 다리가 웅통가지가져서 전동거리 걷으러 와 전동거리 걷으러 와 전동거리 걷으러 와 전동거리 걷으러 와 예 제비장수 보령을 허대 제비장수 보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웅통가지가져 너는 왜 다리가 웅통가지가져 너는 왜 다리가 웅통가지가져 너는 왜 다리가 웅통가지가져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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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소리가 부드럽게 전노 넌 왜 다리가 공통까지 가졌노 넌 왜 다리가 공통까지 가졌노 전노 세번째 방에서 전노 전녹 전노 소주가 아레리따 소주가 아레리따 세번째 방에서 소주가 아레리따 소주가 아레리따 세번째 방에서 소주가 아레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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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흉내냈겠지 이것은 백년도 넘게 소리를 이어서 오니 이게 흉내를 낼것어 그게 흉내라고 그릇하는 사람들이 다 해갖고 작곡하고 이런것은 어린지 한거지 이게 다 원형이야 예 강남도교는 조룡지 망제라 강남도교는 조룡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흥부제비가 들었나 흥부제비가 들었나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제비가 들어온다 우러진 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우러진 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뎌 제비장수 호령을 허뎌 너는 내 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너는 내 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군보젝이 어짜오되 군보젝이 어짜오되 소주가 아린다 소주가 아린다 하나 둘 소주가 아린다 소주가 아린다 그렇죠 그것은 잘하네 여기서 전동거리고 전동거리고 고 고 고 군보젝이 어짜오 고 공중에 써올려 고 고 고 고 들어와 고 들어와 여긴 살짝 남친 고 들어와 고 들어와 고 들어와 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 안이거든? 고! 들어와! 고! 들어와! 약간 내용이 되게 나와요 고! 들어와! 전동거리! 고! 들어와! 고! 들어와! 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착수와 올리고 들어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고! 들어와! 이렇게 안는 거든? 고! 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그것을 이쁘게 잘 하셔야 돼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조금 내가 또 1, 2분여기 걸렸다가 이제 산을 쳐먹어게 강남 부견부터 붙여봐요 강남 부견은 시작! 강남 부견은 조종이 마음대라 백조들 전골을 내미니 미국으로 갔던 금괴비로 중앙으로 갔던 경비로 독일으로 갔던 초록색이로 마을이 조선 나갔던 흥보집기 흥보집기가 들어온다 가 들어온다 한번만 다시 들어온다 다시 흥보집기 송소들 흥보집기가 들어온다 박흥보집기 박흥보집기가 들어온다 박흥보집기가 들어온다 박흥보집기가 들어온다 박흥보집기가 들어온다 우러진 날이 다 봉통 날이 가져서 전문거리 건드러와 예 박흥보집기 대두리 향수 호령을 거대 여름에 다리가 봉통 날이 가져노 흥보집기 여쭤오네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여기를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같이 하나 둘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소중한 아래 다시 해야돼 이상 재밌지? 예 아주 흥부재비 흥부재비 감사합니다 재밌지? 역시 노재비 나와 응 빨리 움직이셔요 움직이셔요 고맙습니다 진정 동영상 여자